자, 이재용의 치유적 사법. 지금 이재용이 1심, 2심, 3심까지 갔습니다. 3심에서 2심 판결을 뒤집어 엎었어요. 2심은 집행유예로 풀어줬죠. 뇌물 액수를 크게 줄여가지고 이재용을 집행유예로 풀어줬습니다. 폼정, 정형식 판사가 말이죠. 3심 갔더니 야, 웃기고 자빠졌네. 이재용이 준 뇌물이 이거밖에 안 돼? 더 있잖아! 이러면서 뇌물 액수를 크게 올렸고요. 그래서 이재용은 볼 것도 없이 감옥에 가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파악이 완성됐는데 2심으로 돌아왔는데 2심에서 이 정준영 판사가 엉뚱한 치유적 사법을 운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준법감시위원회 만들면 이재용, 너의 죄를 사해줄게. 이재용, 너 봐줄게. 지금 이러는 흐름 아니냐라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도둑놈이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둑질과 관련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치유감시센터에 가서 한 1년 교육을 받는다. 이러면 그래, 감형시켜줄게. 이러면 여러분, 이게 합리적인 사법적 판단입니까? 그렇다면 치유적 사법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 여러분들과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광고 함께 하시죠. 우선 뿌리 깊은 샴푸엔 모낭 영양제 소개하겠습니다. 탈모 샴푸나 건강약품 레이저 등 좋다는 거 다 해봤는데 효과 없는 분. 또 탈모의 약품을 쓸 수 없는 가임기 여성이나 성장기 청소년. 탈모의 약 쓰다가 부작용이나 경제적 이유로 중단하고 다시 나빠지는 분. 모발 이식 후 나머지 부분이 다시 나빠지는 분. 탈모의 약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더 튼튼히 오래 유지하고 싶으신 분. 탈모의 약을 줄여서 최소의 약만으로 유지하고 싶으신 분. 머리가 가늘어지고 푸석해지고 지속적으로 빠지는 분들은 뿌리 깊은 샴푸와 모낭 영양제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1566-7871. 1566-7871가 되겠습니다. 자, 안재승 한겨레 논설위원의 칼럼. 이재용 응분의 죄값이 준법의 출발이다. 응분의 죄값이라고 한다면 한 10년은 살아야지 우리 재용이 형. 그래요. 지금 저지른 범죄가 얼마나 극악한지 모르겠습니다. 주가 조작, 사기회계, 증거인멸 등등. 배임에다가, 뇌물에다가. 정말 끝도 없습니다. 물론 각기 다른 재판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치유적 사법이란 말은요. 사실 미국 연방법원 양형기준 8장에 나온다고 합니다. 기업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인데 기업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경영활동을 하다가 저지른 범죄에 적용하려고 만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기 살이사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살이사욕을 위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불공정 행위를 했단 말이죠. 이것도 범죄죠. 당연히 처벌받아야죠. 그러나 그건 또 개인의 이득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래도 회사를 어떻게든 한번 살려보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는 건데 그러나 지금 이재용의 행위는 개인 범죄예요. 살이사욕을 위한 겁니다. 경영권 승계라는 사익을 위해서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줬습니다.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준 정도입니까? 국민연금 손실보게 해가지고 국민의 노후자산도 손해보게 만들었어요. 아주 정말 극악한 범죄입니다. 이걸 만약에 친문인사들이 민주당 인사들이 그랬다고 쳐보십시오. 가루가 됐을 거예요. 가루가. 가루 정도가 아니라 더 빠여가지고 미세먼지가 됐을 거예요. 서민 같으면 징역 30년이라고 여해원장님 말씀하셨네요. 미국 연방법원 양형 기준 8장을 이재용 재판에 적용하려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무리였다. 이 규정의 취지는 준법 감시기구를 잘 갖추고 있는 기업이 불법 행위를 저질렀을 때 벌금형을 줄여주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아직 준법 감시기구가 없습니다.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준법 감시기구가 만들어졌다면 준법 감시기구가 만들어진 이후에 나쁜 짓을 저질렀을 경우 감형요건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만들기도 전인데 만들면 너 깎아줄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 그러니까 지금 정준영 판사가 따라야 할 우리 대법원의 생명죄 양형 기준에는 준법 감시기구 같은 건 아예 없다. 미국법에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 한국에는 그런 법이 없다는 거예요. 양형 기준을 보면 압력에 의한 소극적 범죄, 피해 회복, 오로지 회사 이익 목적, 심신미약, 생계, 치료비 목적 그러니까 배고파서 혹은 병원비가 없어서 뭘 훔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형량감경 요소가 있어요. 진지한 반성을 한다든지 이런 형량감경 요소가 그런 것들인데 지금 거론된 것만 한번 봅시다. 소극적 범죄? 압력에 의한 소극적 범죄? 천만의 말씀이지. 박근혜가 협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뇌물을 줄 수밖에 없었다. 말이 안 되는 것이 삼성과 권력의 관계는 이미 역전이 됐습니다. 법이 그러하니 대통령께서 국민연금이 지분이 많으니까 삼성물산에 그러니까 좀 국민연금이 손해보는 선에서 이거 합병할 수 있게 그래서 내가 삼성을 먹을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이 차원에서 자기에게도 이익이 있는 그런 뇌물을 준 거 아닙니까? 이거는 압력에 의한 소극적 범죄, 압력에 의한 뇌물이라고 볼 수 없죠. 피해 회복을 위해서 노력했다. 국민연금 소실난 거 그거 어떻게 변제를 했어요? 그리고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했다. 아니지! 지익을 위해 목적으로 했지. 이거 개인 범죄라고 얘기했잖아요. 심신미약? 아, 그러게 우리 또 재용이 형님이 굉장히 건강해 보이세요. 그리고 생계와 치료비 목적으로 슈킹했다? 아이고, 대한민국 최고 부자인 우리 이재용 형한테는 그게 적용될 수가 없는 거죠. 진지한 반성? 진지한 반성 같은 소리하고 있네. 이 중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적용될 수 있는 거는 횡령액 변제. 그러니까 이제 국민연금 말고 회사에 대해서 손해를 끼친 횡령액이죠. 횡령, 횡령이죠. 횡령액을 변제했다. 변제한 모양이죠. 그러나 이게 사실 형량 감경 요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다든지, 자신에게 지휘를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사를 했다든지, 지배권 강화라든지, 지휘보전 목적. 그러니까 지분을 더 넓히려고 그렇게 해서 회사를 장악하려는 목적 아닙니까? 그걸로 인해서 뇌물을 줬고, 주가 조작을 했고, 증거인멸을 했고, 또 회계 사기를 한 거 아닙니까? 형량 가중 요소. 안 걸리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경 요소는 없고, 형량을 가중할 요소는 다 있고, 그렇다면 이재용은 형량이 감경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준법감시위원회, 우리나라의 법체계에도 없는 준법감시위원회, 백개 천재 만든들, 우리 재용이 형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이재용은 가중처벌밖에 없어요. 감옥에 가는 거 말고는, 감옥에 가는 거 말고는 달리 길이 없는 것입니다. 안재승 위원, 준법은 말 그대로 법을 지키는 것이다. 법을 하기 했으면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 법의 정당한 심판을 빠져나가려 하면서 준법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응분의 죗값을 치러야 준법을 말할 자격이 있다. 21세기하고도 20년이 됐다. 아, 그러네요. 21세기 더하기 20년이에요. 우리 사회가 언제까지 유전 무죄, 무전 유죄를 재탄하고 있어야 되겠는가? 아, 훌륭한 칼럼입니다. 안재승 칼럼. 네, 한결의 광고 영업에는 별 도움이 안 됐겠지만 광고 영업을 초월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 이게 진정한 용기예요. 진정한 언론입니다. 아, 뭐 대체로 우리나라 언론들이 참 한심하고 답답합니다만, 답답합니다만, 그래도 안재승 위원 같은 일말에 양심 있는 언론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참 안도의 한숨을 쉬겠습니다.